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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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응 마 paddyo 으어... 마 paddyo 마 paddyo 마 paddyo 마 paddyo 아 난 사원에 과들선 듯 마 paddyo 노래하는 거야? 레오? 그래? 그랬어? 까마귀들이 널 놀렸구나? 아침부터 까마귀 뭐라고 하지만 대장 친구야 요즘 까마귀들한테 밥 주고 있어 고춧가루 아침에 과자도 먹고 신났어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